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난 지에 오죠 김원입니다 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와요 예의있게 시작해봤네요 근데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 저는 무슨 공원 입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이곳이 처음이세요? 네 어머 정말 너무 촌스럽다 어쩐지 오자마자 건물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여기 몇 번 남으셨어요? 이곳 지금 허니아입니다 여기 어디 있냐 슈퍼주니어가 여기 아름이 지금 이 집을 살아요 그래서 난 둘 다 와봤네 그래서 오늘 오늘 세 번째 방문인가요? 그런 거 아닐까요? 빠진 분들이 몇 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두 분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 세 번째야? 어머 어쩜지 나 여기 누리집 같아 그 첫녀 집에 방문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라이벌 우리 라이벌 섹시 여가수의 집이 섹시 섹시처럼 섹시처럼 섹시 여가수 하면 우리랑 너무 컨셉이 잘 맞는다 네네 저희 나면 단정히 좋아하는 여가수예요 나는 정말 과감하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요 그런 사람도 꼭 짧은 거 입지 않나요? 거슬려요 하연 어느 분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네 가자 어디로 가면 있나 네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면 어디야? 여기야? 여기 진짜 네네 자 진짜